무릎 뭐하시는거에요 형님 형님도 너무 나오셨구나 이쪽으로 와주시고 다음 우리 여자친구 자 준비해주시고 여자친구 화이팅 좀 해주시죠 화이팅 네 좋습니다 준비 출발 어 굉장히 빨라요 페달이 놓쳤는데 남겼도 잘하셨어 잘하셨어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친구 잘했다고 우리 양치아 한 번 안아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분에게도 우리 멀티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3분은 같은거에요 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질승이 질승이 있어야 보니까 2반의 행동 2번 알겠다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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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호수님분들 잠시 인사 드리고 가죠 참여합니다 고맙습니다